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거는 하면 앞이 캄캄해요. 이게 저기가 이런게 보여요. 수각같은 팔찌같은게 보이는거에요. 제가 조심시키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매친매친날 일주일만 두고 봐라. 그럴 일이 있다. 사업하다가 구술수에 친구 때문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시켜라. 말 안듣고 이제 급하니까 제가 이제 그거 풀어주죠. 예. 저에마다 우리집만 법보가 있다고 하셔요. 구다우다사나 예.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분은 직접 여기를 찾아오신거죠. 네. 그리고 샤. 그 전날 보살님한테 신령님이 그분이 올거라고 예시를 해주시던가요? 이렇게 3일전에 이제 지기를 주셔요. 저한테 아 이제 제치기를 주시든 머리 지끈지끈 뭐 답답하고 답답하고 우라가 나고 허기가 나고 그러면 꼭 그런 양반이 오고 또 집안에 뭐 안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지기를 받아요. 죄송합니다 엔터 1 2 3 2 3 4 3 5 6 6